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3년 8월 14일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던 박병곤 판사 이분의 정치적 편향성이 도마 위에 올랐죠 왜냐하면 다른 명예훼손 사건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형량이 과도할 뿐 아니라 판단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부부를 공적인 인물로 볼 수 없다라는 판단 이에 대해서 황당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박병곤 판사가 혹시 노사무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노사무보다는 이재명의 개딸 같습니다 이분의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할 만한 과거 SNS 글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현직 판사일 때 올린 SNS 글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친민주당, 친이재명, 개딸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만한 이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분이 현직 판사이면서 올린 SNS 게시글 어떤 게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3월 10일 대선 결과가 나온 날이었죠 이때 이재명이 졌습니다 그런데 아주 슬픈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틀 정도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 이재명 후보의 패배가 정말 슬펐던 모양이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 이렇게 울분을 터뜨릴 일이고 절망스러운 일이고 사흘씩이나 슬퍼해야 될 일이라면 이분의 편향성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알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분 민주당 혹시 당원 아닙니까? 이어서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꾸 두드리면 언젠가 세상은 바뀐다 이분은 자꾸 두드려서 좀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모양인데 친이재명, 친민주당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니 벌써부터 정권교체를 꿈꿨던 분이네요 이 글뿐만 아니라 2020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었죠 당시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시장에게 패배했었는데 그날에도 SNS 글을 올렸습니다 중국 드라마 캡쳐본을 가져와서 그 드라마 대사를 올린 것인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승패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 뭐 박영선 후보를 위로하는 글인가요? 이 정도면 이재명의 개딸, 양아들 수준에다가 거의 민주당 당원 아닌지 의심해 봐야 되는 이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SNS 그 본인 소개글을 보면 본인 소개를 저렇게 합니다 달리는 기차에서 중립적일 수는 없다 아니 이분이 판사라는 직업인데 중립적일 수 없다라고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난 편향적으로 판결하겠다 이런 의사를 내빌칠 정도면 이분 판사하시면 안 되죠 그냥 뭐 변호사를 하든가 아니면 판사 옷 벗고 공천받아서 민주당에 입당하시든지 아니 왜 판사를 하고 있나요? 자 판사라고 해도 SNS 개인 의견 올릴 수 있지만 그 법관 윤리 강령에 이렇게 정시적 중립을 의심받는 글을 올려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거의 민주당 당원 수준인데 이런 민주당 당원 같은 사람이 국민의힘 정말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의원을 이렇게 판결을 내리니까 당연히 그 판결이 정시적으로 편향적이다 이런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 문제가 많은 판결이었습니다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형량을 높여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때렸습니다 게다가 검찰은 그냥 약식 기소로 그치려고 했는데 아니 판사가 자신의 재량으로 이걸 약식 기소가 아니라 정식 재판에 회부해버려서 이런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거는 민주당 당원으로서 판단한 이런 결과 아닌가요? 자 이 정도면 이 재판을 기피 신청을 본인 스스로 했어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박병곤 판사 대체 이 사람의 성향 아니 왜 판사하고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잇따를 수밖에 없는 글이죠 자 이뿐 아니라 지금 채널A에서 이걸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2019년 10월 한창 그 조국 사태 때도 이 검찰을 비판하고 조국을 옹호하는 이런 언론 기사글을 계속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누가 먼저 돌로 치랴 권력 측 발표 그대로 사실화 약자에게만 강한 건 깡패 이런 고 리영희 교수 글을 즉 검찰을 비판하는 조국 사태의 와중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이런 언론 글을 퍼다가 이런 올린 이런 과거 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면 거의 민주당 당원 아니면 이재명 개딸 수준 이분의 정치적 편향성은 다 드러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판사 정말 김명수 법원 체제에서 얼마나 이 법원 그리고 판사들이 정치적으로 오염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이런 사례입니다 자 그러니 명예손 판결에서 대부분 벌금형에 그칩니다 아니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적으로 사찰했다 들여다봤다 이런 발언을 해서 당시 한동훈 검사장이 4번이나 자천되고 2번의 압수수색까지 받는 이런 순환을 겪게 만든 이건 명예의 손을 뛰어넘는 이런 발언이죠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런 유시민에게도 벌금형이 선고가 됐는데 그것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이렇게 징역 6개월을 때린다 그것도 그 내용이 지극히 정치적 공방 가운데 나왔던 글이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아서 악의적이다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정도의 중형을 때리는 건 이거는 누구를 위한 판결인가 이재명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이런 판결을 한 것인가요 네 판사 옷 벗으시죠 박병곤 판사님 감사합니다 박병곤onic10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